이걸 이렇게 못하나? 이렇게 못하나? 아 뭐야! 아 짜장라뇨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진짜 아파요. 너무 아파. 이거 어떡하냐. 탈락 탈락 탈락. 와 이거 너무 아파. 진짜 아파. 난 진짜 당신이 번쩍 들었어. 아 너무 아파. 간 같은데 간? 뜨거워. 간 같아. 누나 뽑으세요. 아 징크스가 바로 이런 거 뽑으면 안 되는데. 누나 잘해야 돼요.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. 누나 잘해야 돼. 신중하게 뽑지. 4번.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입니다. 하나 더. 아 진짜. 우와 요번에서. 몸무게 가벼우시니까. 아 어떻게 돼. 아 어떻게.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아 어떻게 어떻게. 두발. 오른발. 오른발. 와이그로. 뭐 그렇지 뭐 다르다. 어우imoto five 잘한다 잘한다 뭘 이렇게 해? 이거 못 잡아요 누나 5 SUyo 5 SU 잡아야 돼요 5 inch 얘기인 발로 얘기인 발로 저까지 못ンタKeep 가지만 갈 수 있나? 아 잘해요 누나 소리 채eks 잘해 잘 던졌네 그쵸 너무 아파 자 이런거 진짜 안 남았어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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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 뒤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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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오케이! 한 발! 한 발! 한 발! 아 괜찮으면 안 돼요! 한 발! 한 발! 오른발로 이렇게 들어가자! 아 잠깐만요! 두 발! 두 발! 그렇지! 그렇지! 너무 아프다! 너무 아프다! 이게 진짜 아픈데? 제대로 합시다!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번에는 대리, 현주 형! 진짜 아프겠다! 형 번 하나 뽑죠! 제가 뽑아드릴게요! 6번 나와라! 4번! 내가 먼저 할까? 준비! 준비! 파이팅! 그 다음 형님! 3번에 던져! 3번에 던져! 와우!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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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야! 4번! 4번! 됐어! 고! 고! 렛츠고! 아! 야 이거 좀 아프다니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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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을 하면 안 되지! 아이씨! 아이씨! 야 성진 나오지 마! 아 죄송합니다! 내가 성진이 놀았다고 그랬잖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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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 이형님! 좋네! 오! 오! 아이씨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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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멀다. 이거 새로운 느낌이에요. 할 수가 없어 이거. 너무 아파. 방금 손현주 씨가 9초에. 아 정말요? 9초에 정석아 아빠가 마음을 단단히 잡은 것 같다. 이걸로 해줘. 정석아. 정석아 파이팅. 5번. 괜찮죠? 별로지. 1, 2, 3번은 제일 좋아. 5번은 안 좋아. 한 마리 계속 하잖아. 너부터 해라. 야 그리고 저기 문배우 얼마나 춤을 다 추는 줄 알아? 아 그래요? 춤! 춤은 너무 좋아해. 제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춤은 좋아하는데 춤은 무조건 춘데. 춤은 무조건 춘데. 춤을 켜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문배우가 춤 잘 추거든요 진짜. 좋네. 조치 형. 뭐가 좀 춘다. 오빠 가 가 가 가 가. 형 더 빠르야 돼요? 형 더 빠르야 돼요? 아 여기 두 번 지켰어. 두 번 지켰어. 아저씨 뭐 하셨어요? 아저씨 뭐 하셨어요? 조치하신 거야. 조치하신 거야. 어. 오빠가 진짜 가요. 네. 두 번 지켰어. 됐다. 됐다. 아니 한 발로 계속. 어? 아 한 발 아까. 여자는, 거기 봐줄까 여자는? 여자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이거 아니지 아오